네 오늘 이제 졸업사진 단체 컷을 찍으러 왔고요 개인 컷은 저번에 따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단체랑 유닛만 찍게 되는데 이제 학교 뒤에 이런 때가 있는 줄 몰랐네요 오늘 잘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제 염색했습니다 어제 이제 디페스타 가려고 염색했는데 다음날에 바로 졸업사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맞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자!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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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들 앞서서 내려와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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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데려와요 세 번째 칸입니다 진짜로 뒤에서 고기 손을 뒤에서 뒤에서 아는 건 아 안 그렇지. 자,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아아악! 네, 더 가까이 들어오시고. 네? 자, 두 번째 줄 남아, 가까이. 자, 앞을 보세요, 이제. 앞사람, 어깨와 어깨, 사이사이에. 얼굴은 예쁘게 보여주세요. 안 해요, 일단 정산세로 갈 거예요, 일단. 자, 이제 찾아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자, 앞을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있어요, 일단. 좋아요. 다시. 자, 표정도 예쁘게. 자, 하나, 둘, 셋. 자, 절포 좀 합시다. 더 할까요? 자, 권임노에 얼굴 마리지 마세요. 자, 하나, 하나. 우리 맥깐에 다박기 꼭만 타도록.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 자, 하나. 자, 하나. 굿, 굿. 네, 고생했어요. 발을 어떻게 할까요? 발을 조금만 힘드세요 우리 빨간머리 친구 옆으로 오는 거예요 이 안겨둘 친구 옆으로 나옵시다 자, 차주 한 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자, 먼저 자, 그대로 네 오늘은 졸업 사진을 찍고 왔고요 이제 이 빨간 머리로 교복을 입고 찍은 거는 처음이어서 엔진 분들이 되게 신선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뒷산 쪽에 이렇게 숲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막 벌도 날아다니고 자연광이 되게 이쁜데 되게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회 많이 해주세요